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 백집 속에서 술을 내는 방법 지금 미세한 바둑이다 하면은 이런데서 술을 내서 바로 역전을 시킬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술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단수 치면은요 백이 이거 따주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먹여치기를 해서 이것도 따야죠? 그럼 단수 치면은 이거 잡으러 와야 되는데 아 이거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패를 피할 수 없는 형태가 되겠죠? 이거 계속 따고 들어올 텐데 이어면 또 치중해고 아 이거는 수가 낮습니다. 이거는 백이 상당히 곤란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이십시오. 단수 치면 이걸 안 따줍니다. 여기서 여기를 이어버립니다. 먹여치지 못하게 어이구 이거 이렇게 있는 수가 있네요. 이거 단수는 효과도 없구요. 여기서 수가 안되는데 아무 수도 싸우면 안됩니다. 이것도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건 흙이 무리죠? 이렇게 어거지로 두면 안되겠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지정해서 이거는 흙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수가 첫수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 단수 치면 이렇게 이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되요. 그래서 아예 첫수를 이쪽으로 먹여치기를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수는 이거 따 버리면 이거 또 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단수 치면 큰 수가 났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는 이거 아이고 이거 따면은 이거까지 단수 쳐서 이건 흙이 안나도 됩니다. 손수를 잡았네요. 이것도 안나도 되고 이거는 너무 손실이 큰데요. 백이.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따든가 이걸 따든가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따도 이쪽을 단수 쳐서 똑같이 이얼 수는 없죠. 단수 쳐서 사니까 이거 따면은 이렇게 돼서 또 폐모양이 나옵니다. 여기 치중해야 돼. 치중이나 젖혀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나서 이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배기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치중해야 되는데 그래도 따면은 또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또 폐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먹여쳤을 때 이번엔 이걸 따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단수 쳐서 이거를 따면은 이거를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으면 살자고 이렇게 하고 잡으러 오면 똑같아지죠? 이것도 폐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따야되는데 이렇게 단수 쳐서 똑같은 형태가 되죠? 폐를 피할 수 없는 형태. 곤란해집니다. 상당히 자기네 집에서 이런 막 수가 난다 폐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해지죠? 그래서 첫수, 요수, 요렇게 먹여치는 수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만의 수 읽기 이렇게 단수 쳐서 딴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있는 수도 있어가지고 아무런 수도 안 납니다. 그래서 아예 첫수부터 강력하게 이런 수법을 써야 백집에서 수를 내는 아주 묘수가 되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집 속에서 수를 내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